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바로 배풍과 나눔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과 공기, 햇살, 바람 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요. 꽃과 나무, 강과 산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에요.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세월의 아쉬움에 대해서 너만 가거라 하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세월아 세월아 야속한 세월아 이제 따라가기도 힘이 드는구나. 우린 좀 쉬엄쉬엄 갈 테이니 우린 두고 너만 가거라. 미워할 수도 뿌리칠 수도 없는 세월아. 한평생 너따라 숨가쁘게 달려오며 미운 정 고운 정 뒤섞인 너와 우리. 이젠 우리 두고 너만 가거라.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살아온 세상 뒤돌아보며 너 털어 숨 깔깔대며 여기 머물러 오래오래 살고 싶구나. 이제는 우린 두고 너만 가거라. 우리 불자님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혹여 이러한 어떤 글이나 우리의 삶이 뚜렷한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색칠하면서 만들어가면서 벗이 없어도 좋은 바람의 넉으로 떠들다 마주치는 그 하나만 보고도 웃고 싶은 그런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문명을 밝히고의 경전규리 제209회차 반예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요 도량석과 종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종을 치면서 아는 개송이라고 해서 종성을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유정무정의 자물을 깨우기 위해서 절에서 도량석을 치는 의미가 있고요. 도량석이 끝난 다음에 사물을 친다라고 했고요. 또 법당 안에서는 쇠송으로 종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범정을 치면서 쇠송 소리에 개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종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종성의 처음 부분인 개경계, 경전을 찬탄하는 개송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면 개경계, 무상심신비묘법, 백천만검 난조, 악은문견득수지, 원의혈의 진실이다. 하고 개경계, 경전을 펼치면서 찬탄하는 개송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경을 할 때, 천수경 할 때도 나오지 않아요? 개경계. 또 어느 경전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구업 진원에서부터요. 구박래, 안희재, 신진원, 또 개법장진원, 개경계. 이렇게 하고서는 경전을 독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바로 우리가 개경계에서요. 무상심신비묘법이라는 것은요. 이 이상 더 높은 것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상 더 높은 것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검 난조우라 그랬어요. 백천만검이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우나. 우리가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인간으로 태어났고요. 또 불법 만나기가 백천만검이 지나도록 힘이 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불법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세상의 가장 큰 행복 가운데 많은 행복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불법을 만났고요. 이러한 불법을 만나서 악은 문견 능수지.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원해열의 진실이다.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늘 읽고 쓰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지요. 흔히들 여러분들 독경을 많이 하시면 원하는 걸 얻으신다. 또 사경을 많이 하시면 얻으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독경사경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의 진리가 어떤 뜻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불규모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분들은 독경을 하다 보면은 용어에 습득이 되고요. 또 그러한 것을 써보다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가 간경으로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간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경사경을 하는 것이지요. 독경사경만 한다고 해서 원하는 걸 얻거나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해서 오늘의 진실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법장 진언이다라고 해서 법장을 여는 진언 참된 말이다 라고 하는데요. 옴 아라남 아라다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법장 진언했는데 열 개자를 쓰고요. 법장이다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법의 창고 또는 법의 곡관이다 표현을 했고요. 옴 아라남 아라다에서 옴이라 하는 것은 탄성어, 세계 최초의 언어, 환희, 기쁨, 다짐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라남은 깊다, 아라나는 이르다. 그러니까 개법장 진언, 법장을 여는 참된 말에 가지고 옴 아라남 아라다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깊고 묘한 이치를, 진리를 깊일코 깨닫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법계 항상 계신 불보살님께 다짐을 하는 것이요.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다짐의 행위인 것이지요. 바로 불보살님께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옴 아라남 아라다 법장을 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진리를 깨치겠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 다짐을 세우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개경계, 개법장 진언까지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종성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종성에 여러분들 범종을 구웅 하고 치거나 법당 안에서 조그만 쇠성, 조그만 종을 땡 하고 치는 단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운차종성변법계 철이유함실개명 운차종성변법계 철이유함실개명 하면서 쭉 구웅 하고 치는데요. 운차종성변법계라 운차종성변법계라 운아오건대 종성 이 종소리가 변법계 난리 법계에 주루해서 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모든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철이유함실개명이다. 철위의 어두움은 모두 다 밝아지고 맑아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피력 보면 명운 가피력이다라고 하고요. 현운 가피력이다라고 하는데요. 명운 가피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눈에 보이지 않는 서서히 이루어지는 어떤 가피를 우리는 명운 가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현운 가피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어떤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무릎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는데요. 절에 가셔서 도저히 절을 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108배를 하게 된 어떤 계기를 만나다 보니까 108배를 아픈 걸 참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무릎이 안 아프더라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금방 드러나는 것을 현운 가피다라고 하고요. 차츰 차츰 드러나는 행위. 예를 들면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공덕 쌓고요. 불의 도끼나 불의 시설을 돕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자녀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남한테 봉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죠. 더군다나 어른 공경이나 가정에서 어떤 따사로운 삶을 살다 보면 자식들이 그런 걸 다 배우게 되죠. 바로 그러한 것을 차츰 차츰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가피다라고 해서 우리가 명운 가피력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철이유암실계명이다 하는 것은요. 모든 어두움이 그렇다라고 해서 밤이 대낮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마음속의 어두움이 진리를 깨쳐서 하나하나 다 모두 천천히 차츰 차츰 맑아지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차종성변법계 철이유암실계명이다. 원건대 이종소리다. 종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뜻하고요. 진법계 허공계 모든 법계 두루두루 해서 모든 철위의 어두움은 다 맑아지고 부처님의 진리로서 어두움이 다 맑아지고 하는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이렇게 되는데 원차종성변법계 철이유암실계명 그 다음에 삼도이고파도산 일체중생성정각이다. 개법장지는 아까 열어놨죠. 그래서 삼도이고파도산 일체중생성정각이다 하면서 두 번째 종을 치는 대목이 돼요. 삼도이고파도산 일체중생성정각 가면서 또 땡 하고 치게 되는데요. 삼도이고파도산이라는 것은 삼도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막도를 나타냅니다. 사막도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육도를 유래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 육도 가운데 지옥아기축생 사막도를 나타내고요. 삼도이고파도산이라는 것은 바로 삼도의 고통세계에 도산지옥 무너져서 그랬어요. 삼도이고 삼도의 고통세계이고 그 삼도의 고통을 멀리 떠나고 파도산 도산이 깨져라 하는 이야기예요. 도산지옥이 깨져라. 흔히들 도산이다는 것은 칼도자 산산자를 쓰기 때문에 칼날이 산과 같이 많은 그런 지옥이다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칼에 찔리는 아픔을 맨날 우리가 마음으로 겪으면 그것이 도산지옥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슴에 그렇게 칼로 찌른다. 이런 아픔을 주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사후에 도산지옥을 가게 된다고 하지만요. 현 세대에서도 냉렉히 보면 도산지옥이 있죠. 칼로 찔리는 듯한 이런 아픔을 겪으면 도산지옥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려움이 형성이 되고요. 괴로움이 형성이 되고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도산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진리로 철의 어둠은 모두 다 맑아지고 했으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지혜를 통해서 이런 도산지옥의 아픔, 고통이 다 무너지고 이런 뜻이죠. 일체 중생, 성정각이라 모든 중생이 다 하나같이 정각을 이루리다 그랬어요. 정각이 이루어지다. 정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장 보편타당한 깨달음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무상, 정등, 정각 더 이상 없이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무상, 정변, 정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반야심경에서 할 때 보면 즉,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가장 보편타당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깨달음은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진리를 깨치셨냐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진리는 바로 연기법이다. 인연법이다. 인과법이고 상의상관법이 다른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탐냄지 삼독 가운데서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가장 우리가 세상이 무서운 독이다 해서 삼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탐내는 건 다 누구나 잘 아시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탐욕이다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내미다 하는 것은 저절로 혼자 오지는 않지요. 탐냄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서 형성되는 것이 성내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조금 어디 모자르고 부족하고 이런 것을 어리석음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어리석음은요. 연기의 이치를 모르는 이런 것을 갖다가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연기의 이치, 인과법, 인연법, 상의상관법을 모르는 이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또 거울을 보고 어떻게 내가 웃으면 웃는 모습이 보이고요. 울면 우는 모습이 보이죠. 이러한 인과의 이치. 나는 남편한테 존경을 하지 않으면서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인과의 위배되는 사항이죠. 내가 한 달 일하고 두 달치 봉급을 얻으려고 하는 사항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탐욕이다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인과법이고요. 또 그런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어떠한 수분과 양분과 이런 것을 혜택을 줘서 잘 키우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인연의 이치인데요. 우리 흔히들 뭐 팔자대로 산다 혹은 내 팔자가 그렇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똑같은 나무다라고 하더라도요. 대들보를 만드는 목수를 만나면 대들보가 되고요. 이쑤시개를 만드는 목수를 만나면 이쑤시가 되고요. 똑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요. 세공하는 분이 귀걸이를 만들면 귀걸이가 되고요. 목걸이를 만들면 목걸이가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인연의 법칙이에요. 어떤 인연을 우리가 만나느냐. 유럽에서 한 똑같이 태어난 아이들을 똑같이 태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주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두 시간 정도 이내 태어나면 사주 팔자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쌍둥이가 사주 팔자가 똑같은데요. 쌍둥이들이 똑같이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똑같은 사주 팔자를 가진 사람 한 100여 명을 유럽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똑같은 환경에서 충분한 어떤 물질적, 환경적, 여건적 이런 것을 제공을 해가지고 키워봤더니요. 그 100여 명의 아이가 다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팔자대로 산다고 하면 그 아기들이 팔자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100여 명이 다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생은 팔자대로 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운명대로 살죠. 운전하는 대로요. 목숨을 운전하는 게 바로 운명인데요. 어떠한 인연을 만들고 어떠한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지요. 노력이에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요번에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되겠어요. 어쩌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잘되고 안되고는 팔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어떠한 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 하루에 몇 시간을 자고 일을 하고요. 또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무조건 뭐 잘되게 해달라고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팔자론처럼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일체중생성정각. 모든 중생을 하나같이 정각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무 비록 교조 화장자 존년 부계 지금 문포 낭함 지옥 죽진진 온입 찰찰 원흉 십조 구만 운천 48자 일성 원교 대방 광불 하음경 하면서 또 꽝 때린단 말이죠. 화장세계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 부처님께서 하음경을 깨닫고 나서요. 하음경을 살아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범천재석천이 부처님께서는 열애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이 고민을 하다가요. 그러면은 법을 펴기 위해서는 그 법을 붙여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법을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만들었죠. 그게 바로 화장세계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신데요. 부처님의 진리 그 자체를 우리는 법신물이라고 하죠. 바로 법애로운 진리를 연설하며 티끌세계에 포교하신 8만 법문 10조 9만 5천 48글자 일승원교 대방 광불 화음경께 귀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육식이 아니예요. 보편적으로 화음경을 설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아음경을 설하고 방문경을 설하고 반야경을 21년 설했다가 법화경을 8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열반경을 설했는데요. 이것이 각자 나누면 나누어지지만 이걸 전부 또다시 합하면 다 화음경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하신 화음경이 글자수를 따져보니까 10조 9만 5천 48글자로 되어 있다. 우리 뭐 만원짜리를 죽을 때까지 다 못 센다라고 하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이 10조 9만 48글자인 거 얼마나 대단해요. 흔히들 기독교 성경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관계되는 난 예를 들어서 구약신양 다 합쳐서 그런 어떤 말씀을 다 합쳐도 기독교의 250배가 넘는다.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실로 대단한 거죠. 오늘 시간이 뭐 또 거의 다 됐네요. 우리 불자님들 찻잔에 차를 담으니까 8만 4천 번뇌가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구름 같은 인생은 꿈결 같은데 차를 한잔 기울이니 거기에서 확연히 꿈속의 꿈이 분별되도다. 성현의 경지에선 물과 불, 빛과 그림자가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다 공 하나지 않아요? 우리네는 무엇이 누구 무엇이 법이든가. 차 향기는 자연 그대로인데 생과사는 찻잔 속에 걸려있구나. 본래 무일물인데 우리 생사를 가늠하지 않아요? 우리 불자님들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날마다 행복한 날 이루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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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